여사친이 있다 목소년은 아닙니다 옛날 얘기 좀 많았어요 다 옛날 얘기지 원래 지금 안 되는 사람들 다 옛날 얘기하거든 저 왕년엔 말이죠 치우 여러식도 있어 여러식도 애들 얘기하며 아이 얘기는다고 아이 얘기는다고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너 눈 깜빡했어 너가 커피 사 이거 사주세요 평소대로 해라 아이린은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%만 들어간 콜롬비아나 아이린처럼 스윗한 스위트 아메리카노 마실거야 아이린은 이것만 계산해주세요 야 너가 사는거잖아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% 콜롬비아나 편의점에 있어요 아 시드버거 시즌 2냐 격배링 물결표 콜롬비아 콜롬비아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10시라고 다 올라가지 않아 제명 없는거 오르지 않아요 제명 없을거 같아 2절까지 하면 노잼이거든 아아 아이린은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%만 들어간 콜롬비아나 아이린처럼 스위트 스위트 아메리카노 마실거야 스위트 아메리카노 마실거야 담비라고 해야지 덧배라고 할게요 아 덧배라고 할게 뭘 담비는이야 아니야 그거 아닌거 같아 담비는 누군데 나 모르겠는데 걔 누구에요? 치킨룸 판나리 아 유튜브 하이 아 유튜브에 안올라갈거 같은데 그쵸 넙티브님 아 맞다 오늘 안보시면 됐구나 좋아요 자 갑니다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너 눈 깜빡했어 너 커피 사 이거 다시 이겁니다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너 눈 깜빡했어 아아 진짜 어떡해 저렇게 웃으면서 해야 된다는거잖아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하하 니가 눈 깜빡했어 니가 커피 이거 어딨냐 이거 이거 사주세요 아 어떡해 아 못하겠어 야 내가 남자유카락만 목소리 애교가 없어 목소리 애교가 없다고? 나 언제 있었냐 애교 애교 아니 말이 안된다니까 이거 애초에 말이 안되는 미션이야 그치 않아? 사랑스럽게 웃는 것 자체가 안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웃어보라고 음 완결 완결까지 찍습니다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하하 나 눈 깜빡했어 너 눈 깜빡했어 니가 커피를 사 어 어서오세요 한미는 콜롬비아 100%만 들어간 콜롬비아 나 아메리카노 남미 같은 스위트 아메리카노 이것만 보내자 편의점에 있어 아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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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메리카노 하하 하하 제발 덕배야 아니 나 또 하고싶은데 애교가 안되는데 어떡해 하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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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사진을 띄워놓자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너 눈 깜빡했어 너 눈 깜빡했어 니가 커피 사 이거 사주세요 하하 평소대로 해라 단비는 콜롬비아 100% 들어간 콜롬비아 단비처럼 스위트한 아메리카노 맛있어 하하 단비는 콜롬비아 아라비 다 100%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저에게 힘을 주신 공유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저희 공유님께 올리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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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는 오래된 여사친이 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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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처럼 스위트한 아메리카노 마실거야 단비는 단비는 콜롬비아 아라비카 100% 콜롬디아나 편의점에 있어야돼 그럼 해라